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3시간에 끝나는 성경 전체 이야기 책을 출간했습니다. CBS 유튜브로 250만 뷰를 기록한 통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서울 청담동에 있는 일지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월 29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3일 사회독 5일제입니다. 여러분은 5월 24일이면 사회독을 끝내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부응운동을 곱셈하며 교회부응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오늘 통독범위는 래위기 23장에서 민수기 17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6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 등의 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절기 문화는 우선 쉬는 문화이고 약자를 위한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 기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로써 사회의 약자들까지 충분히 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안식령과 희년에 관한 법도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두 가지 법, 국방과 경제에 관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3단계 처벌인 흉년, 수탈, 포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유기의 옛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새 언약을 예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레유기 23장에서 민숙이 17장을 통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속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41일 레유기 23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오. 이달 열다셋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랫동안 여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달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달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순량을 여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과로 10분의 2 에바를 여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린이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와께 드리되 너희의 조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오. 이는 첫 요제로 여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량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제제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순량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양을 여와께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오. 이것들은 여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리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료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이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셋날은 초막절이니 여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셋날부터 이랫동안 여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가와 종료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귀래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시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중국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래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대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오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귀래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오 그의 아버지는 애국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술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짐승을 처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래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운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운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 구년이라. 일곱째 딸 열흘날은 속제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추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리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 안에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졸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업 곧 그들의 소유의 성업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업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업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업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급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 42일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영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부를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딸은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국식을 먹다가 세국식으로 말미암아 묵은국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해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므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폐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거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도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입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쓰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귀리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우와이니라 이것은 여우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귀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우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결로 은 50세결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결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결로 하고 여자면 13세결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결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결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결로 하고 여자는 13세결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오.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오.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호리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길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오.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모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오. 만일 그가 그 밭을 모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모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들인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결로 하되 20개라를 한 세결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오.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무르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먹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겉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 제 43일 민숙이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급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우벤 지파에서는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무원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로미엘이요. 요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볼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보라임 지파에서는 안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지파에서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웰의 아들 엘리야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주유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무원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시무원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갓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수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수블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하세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천 5백 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숙의 2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다베의 아들 라손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7만 4천 6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 그리고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5만 7천 4백 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괴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무원 지파라. 시무원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5만 9천 3백 명이며 또 갓집하라. 가짜 손의 지휘관은 루웰의 아들 엘리야삽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4만 5천 6백 50 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괴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천 4백 50 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수레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3만 5천 4백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괴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1백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헤셀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6만 2천 7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4만 1천 5백 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괴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천 6백 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괴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괴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천 5백 50명이며 래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괴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제 44일 민수기 3장 여왁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고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부를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다비오는 신해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하살과 이다마리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유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오운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유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유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적 레유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면 내가 애급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유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정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정족대로 이러하니 암우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정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정족대로 된 레유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루손에게서는 림리 정족과 시무이 정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루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루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의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루손 자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루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중고개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레위일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활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만리 종족과 모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괴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의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진이라. 모세와 아론이 여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개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개는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조로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갤씩 받되 성수의 세 갤로 받으라. 한 세 갤은 20개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존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유해의 사람에게서 속존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 갤로 1365 세 갤이라. 모세가 이 속존을 여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숙이 4장. 또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아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칸막는 휘장을 거둬 중국에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체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라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체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통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체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풀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체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이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곳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쪽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루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루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루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루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멜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들을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해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들의 개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루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루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개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 제 45일 민숙의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 이라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 만일 죄값을 받을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로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쥐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오 여인은 아멘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리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설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례할 것이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숙이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말며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재물로 하나를 번죄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들일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 그는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량 한 마리와 속죄재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과류의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재와 번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흔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류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46일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주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주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닥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재단의 봉원을 위하여 허물을 가져다가 그 허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원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라 그의 허물은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의 허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주의관 수월의 아들 느다넬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허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월의 아들 느다넬의 허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볼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의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음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의 허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주위관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 허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무원 자손의 주위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순료미엘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 허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순료미엘의 허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의 주위관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허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보라임 자손의 주위관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송소의 세 갤로 백삼십 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 갤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허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주위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 허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허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주위관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단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단의 허물이었더라 열제날에는 단자손의 주위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허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주위관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이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의 허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주위관 에난의 아들 아희라가 허물을 드렸으니 그의 허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허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주위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원물이라 은쟁반이 열두리오 은발이가 열두리오 금그릇이 열두리니 은쟁반은 각각 백삼십세겔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칠십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결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두리니 성수의 세결로 각각 열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세겔이요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가 열두마리오 순냥이 열두마리오 일련된 어린 순냥이 열두마리오 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가 열두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스물네마리오 순냥이 육심마리오 순념소가 육심마리오 일련된 어린 순냥이 육심마리라 이는 재단의 기름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원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거계 위 속재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숙이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재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재재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재재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재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예급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이 여왁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왁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제 47일 민숙이 9장 여급당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왁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의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왁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왁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왁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목요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왁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우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수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순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순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순이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순이 여우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순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여우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숙이 10장 1절에서 10절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류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48일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둘째의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글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루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대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레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우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파게일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대한 사람 루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군데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교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게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뒷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해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닥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닿아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 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이만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일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해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노네 아들 여호수하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조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룩길 되는 지면 위 두 귀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룻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부룻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민숙이 12장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했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하미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처가 근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즉 그를 진영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야에 진을 지니라 제49일 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을 장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모아이요 시무원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네의 아들 호세아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블론 지파에서는 소대의 아들 갓디요 요셉 지파 곧무나세 지파에서는 수세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라비요 갓지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누네 아들 호세아를 요호수하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한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겹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루호베에 이르렀고 또 내겹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급 소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희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음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한 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숙이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방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네 아들 여호수와와 여분네 아들 갈레비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박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 또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합난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너네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느라 아말렉인과 가난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온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제 51 민숙이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재나 번재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재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재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재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오 순냥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재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오 번재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재로 수송화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화지와 함께 드리고 전재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재를 삼을 지니라 수송화지나 순냥이나 어린 순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유아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떠한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귀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재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재로 타장마당의 거재같이 드러들이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재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흉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귀례대로 소재와 전재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불 곧 화재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일련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색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유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급당해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빈숙이 16장 레유의 중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의 아들 오니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진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부를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해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온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리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놓아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위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오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나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를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 기록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오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지짐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명령하여 붓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불탄자들이 들였던 노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겠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지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해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민숙이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도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중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독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베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on the weekends the Omn the Omn the Wheeling the Omn the Temple 감사합니다.